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줄이고 어린이 줄이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펜스타일로 한번 꽂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펜스타일은 약간 부채형이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성전에서 꼽으면 형태가 커져서 조금 소재가 작아도 아주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먼저 오늘 제가 잎세란으로 먼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아시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리고 또 화기를 쓸 때도 동그란 화기보다는 이런 옆으로 타원형의 화기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형태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다가 먼저 이제 저희가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고 걱정할 때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이렇게 거넣어 보세요 그러면서 잎세란을 이 사선을 똑바로 일자로 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선으로 이렇게 꼽아 나갈 거니까 이렇게 먼저 그어 놓으면 아주 꼽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잎세란은 여기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약간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꼽아 주세요 그냥 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시면 끝에를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갈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조금 긴 게 요런 형태로 갈 거예요 요런 형태로 갈 거예요 요런 형태로 갈 거예요 1단 정도 꼽으면 될 것 같아요 1단 정도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입술 안으로 형태를 잡아 놓으면 이렇게 입술 안을 펜형으로 꽂았어요 위에를 약간씩 이렇게 벌려줌으로 인해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스토크를 그것도 겹이 아닌 홑겹이거든요 야슬야슬하게 뒤쪽부터 제가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것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이에서 이것도 사선으로 약간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잎세란 사이사이에서 이 꽃잎들이 하늘하늘 하면서 보이고 이제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로 잎세란과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꽂을 거예요 앞에서도 꼽을 건데 이제 뒤쪽에는 제가 잎도 이렇게 많이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와 이런 사이에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보이게 꽂았습니다 펜형은 잘못 꽂으면 너무 납작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부피감을 줄 수 있게 잘 꽂아요 이렇게 꽂고 이제 앞쪽에서도 같은 형태로 꽂을 거예요 앞쪽도 이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 세 단 정도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한 단 반 정도 앞에 한 단 반 뒤쪽 그래서 세 단 정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풍성하게 꽂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약간 볼륨감이 있죠? 입세란이 중간에서 약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이제 이 밑에를 이제 처리해야 돼요 이 밑에는 레몬잎으로 처리할 거예요 레몬잎을 거의 이 상태로 이 정도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밑에 밑에를 가리개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 꽃과 이 사이를 양쪽으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해서 약간 그 밑쪽으로 바닥쪽으로는 팔손이를 약간 길게 잡아서 이런식으로 우리가 성천꽃꽂이를 하다보면 팔손이는 그냥 납작납작해서 가리개 역할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만 더 긴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꽂아주세요 이런식으로 이제 이 사이에다가 약간 볼륨감을 줄여서 작약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작약을 사이사이에다가 작약 한 단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핀 상태로 큰 작약을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공간을 채워주고 이쪽도 저쪽에 들어갔으니까 왼쪽 부분도 한 대 정도 그럼 이제 두 대 썼죠 다섯 대 중에 이쪽으로 한 두 대 정도 두 대는 이 정도 앞쪽으로 이것도 약간 길게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짧게 하지 말고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이런식으로 두 대 두 대 두 대 꽂아줄 거에요 이런식으로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약을 이런식으로 사선으로 지금 형태가 이런식으로 나왔죠 펜형 여기 나머지 라랑킬러스는 이렇게 몇 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쪽으로 이쪽은 약간 너무 많이 채우지 말고 이 무게가 이쪽으로 가볍게 이것도 길게 길게 가볍게 이런식으로 이것도 많이 안 넣고 노란색이 아주 병아리처럼 너무 예뻐요 아주 색감이 여기서 몇 대만 나오게 이렇게 네 이런식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살짝 가볍게 색감만 살짝 나게 가볍게 하고 이 선 안에는 안 들어가는게 좋거든요 이쪽에서만 나올 수 있게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네 많이 안 넣을게요 여기에 너무 많이 넣으면 노란거 핑크 막 이렇게 되니까 약간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꼽았어요 지금 이 형태가 펜형 형태로 오늘 꽂았던 성전에서 이렇게 소재도 적지만 또 만약에 이게 하나가 좀 작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놔서 약간 두개를 응용할 수도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의 꼬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제안드린 이 작품 여러분 교회에 많이 응용하셔서 기쁘고 좋은 가정에 나 달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